ㄷㄷ ㄷㄷ 오른쪽 안전? 암수 있는 사람 한번만? ㄷㄷ ㄷㄷ 오케이 잡아요 잡아요 ㄷㄷ 뒤에 안전? 마지막 아들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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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살빵법이 없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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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어떻게 피하지? ㄷㄷ 이거 웨이 한방이면 끝나긴 하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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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레이 언제 옴? 아, 포션이 없는데? 아, 끝났다. 아... 조왕사나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고 흔들린다 라는 뜻이죠. 우리의 바람이 거세서 아, 우리가 진격하는 그 속보 때문에 나이스! 파슬러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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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별거 없지, 별거 없지 오, 씨, 오, 씨 많다, 뭐가 끝까지 가시죠 이번 턴에 밀죠 오케이 찰리, 맘수 준비 딱 붙으면 됩니다 혹은 오른쪽 안전 레이저 아, 다 찍이네요 나이스 패턴 우마이 네 레이저 패턴 굿 암수 없이 가시죠, 기밀 다왔어, 다왔어 끝까지 쫓아가서 딜 란나 차지도 않았다 딜 좋다 아드님 혹시 편상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이거 입.. 아 내가 일단 가져올게요 괜찮아 어차피 이거 포탈 없어도 벤가형이 두번째꺼 받아줘요 포탈 타그래서 가는 중 가는 중 나이스 무력되고 워로드니 암수 란나 초생각 오케이 랄라굿 맞아 우리 낫나가 없음 이제부터 셋이 응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겐춘 할만함 어 빠졌어요 겐춘겐춘 찐무굿 안해요 오 오 위에 위험 별입니다 저희 5시 안나왔습니다 나이스 티 갈리달 하시고 7시에서 5시로 오케이 조심조심 위에 지나가요 위에 위험 위에 낮 지나갑니다 다들 시.. 피관리 피관리 밑에 지나가요 다음꺼 밑에 끝까지 집중 백 백 백 백형 두번 돌리면 됐든 한번인가 한번 더 나이스 됐어요 밑에 밑에 낫 조심 똥 좀 많아요 똥관리 백가.. 백형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가운데 피해야돼 가운데 피해.. 아 피하고 가죠 뒤에 위험해요 뒤에 위험 백 위험 절구 굿 오케이 가운데 똥 좀 이 파티 성부준비 이 파티 이 파티 패턴 하나만 보고 쓰게.. 아 어째 안찼구나 까꿍 뭐야 이거 벼류샴삽이라고 갑자기? 여기 안전 여기 안전 나이스 아아 확인확인 그렇게 가면 되는구나 가운데 있어요 이거 딜 들어가나? 아 패턴 보고 쓸게요 어디갔냐 네 광이요 롯기 아 이거 안들어가나 들어가있지? 아 들어갔어 들어가네요 촉수 깼어요? 아이 그 촉구한다 이 파티 성부? 아 괜찮괜찮 나이스 오케 갈게 갈게 청룡진님 청룡진님 백업 이 파티 여기 백업 살려 살려 나 멀어질게 빨라한거 멀어지기 겁나 멀어지는 중 레이저 굿 나 열한시 촉수 좀 정려할게요 바드님 암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3시에서 5시 똥이 좀 많습니다 3시 일리약한 3시 일리약한 손찍임드 헬가 헬가 빨라요 나이스 나는 걸리면 안돼 내부가야돼 3시 나이스 레이저 나이스 벤가형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나이스 1턴 굿 절구 굿 엉덩이 딱 엉덩이 완전 딱 나이스 확인 길로틴 가운데 새로 길로틴 끝나고 들어갈게요 나이스 아우씨 촉수네요 길로틴 끝나면 얘기해주세요 나갈게요 끝 레이저 촬영 교대 배만임 암수 지진 지진 한번 깜짝아 썼어 성부 나이스 어 뒤로 갔다니 어 게이지 높은다고 나오자마자 지진을 5시 7시 위주로 지웁니다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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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로 갑니다 12시 한쪽만 지워주세요 한쪽만 깊숙한 거 네 이거 옆으로 피해야될 듯 비웠어요 옆에 것 나이스 도하가님 암수 낙인부터 낙인부터 빨간색 멀어지기 빨간색 멀어지기 레이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레이저 한번더 너무 좋고 패턴 하카는 학원 타라기 힘들겠죠 하실듯 잡혔어요 일단 우리 2주차 성공해야지 화이팅 화이팅 엉덩이 옆구리 게이지 많이 찹니다 바드님 케어 바드님 케어 나이스 암수 들어갔어요 오케이 일약한 현재 위치 한시 어 티아야 길러틴 어 여 살렸어 살렸어 벵가님 일어나 일어나 나이스 나왔다 일리약한 열한시 낙하 일리약한 열한시 네 비우러 가는 중 벨가 벨가 애매하면 시정 애매하면 시정 왼쪽 빨라요 나이스 어 이거는 로나이스 레이저 길게 레이저 맞으면 안 돼 해충관리 열두시 일리약한 열두시 나이스 지워졌고요 어 한번 찍어요 워러드님 암수 좀 있으면 찐무 오케이 찐무 아직 20줄 남음 작품 작품사람 없고 레이저 나이스 패턴 좋다 무냥 같이 같이 붙기 붙기 나이스 바드님 암수 가자 가자 엉덩이 딱 차량 몇 스택 황스택입니다 오케이 38줄 다 왔어요 무력 무력 따라가 따라가 6시 지워줘야돼 해충 빠져줘 해충 공 레이저 길게 아 나 죽었다 죽여요 열두시 터진다 여기 안전 여기도 안전 일로오세요 낙사 낙사 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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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았어 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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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마님 최강질러 중 한맨인데 까비 까비까비 우리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벵가형 어깨 창술형 암수 암수 하나로 밀죠 어이구 오마이 우리 알아서 잘생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생존 여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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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이제 곧 쏩니다 멈추고 옆에 조심 다 왔어요 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갔어요 나이스 아 몰라요 무서워 여기 있을래 아씨 후 가자 가자 저희 감독랑 꽤나 많이 있네요 그니까 나 여기 절구도 따뜻함 따뜻잔 따뜻함 가자 가자 우리 잘 빼기 우리 게이지 있어 어깨 리셋 됐고 핑 찍힌데 들어가면서 벵가형 암수 오케이 와로드웅 무력 짝짝 밀어주세요 가자 가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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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운데 위험 가운데 위험 아 안죽었습니다 오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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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어요 일로 도하가님 아 글로 딱 오케 무력 좋아요 나이스 파괴 오른손 그대로 이 손에서 딜 도하가님 암수 시야가 너무 안 좋은데 괜찮 괜찮 움직일 때는 가운데로 뒤로 뒤로 쭉 우리 가운데 그냥 깔게요 크게 가운데 스스로 밟을 수도 있으니까 청룡진님이 가면서 깔아주세요 가운데 잡아요 가운데 위험 나이스 나이스 집중 할 수 있어요 긁어요 긁어요 즉사 나이스 나이스 전멸기 아직 아직 고 오히려 좋다 웜 하나 깼으면 무력도 좋아지니까 청룡진님 암수 여기 안전해요 그 다음 가운데 안전 파도 지나가면 들어가도 돼요 손쪽으로 레이저 써야 레이저 집중 나이스 끝까지 손쪽으로 손 들면 안쪽으로 움직일게요 만약 들면은 바깥으로 돌지 마시고 인코스로 가슴 쪽 붙어서 일로 인코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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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이거 웜 깰거에요 저희 웜 밟고 깨시죠 워러드님 웜 같이 깨죠 둘 중 한 명만 깨도 돼 둘 다 무력 좋아서 어 이거 깨야 돼 워러드님 잡혔어 오케이 깼어 깼어 딱 붙어 딱 붙어 밥상 뒤엎어 140줄 딜컷 어 어 나갔어요 이거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잡아야 돼 가기 전에 빡딜 빡딜 됐어 오른쪽 이거 똥 끝까지 초록 똥 밟아도 그거 생겨요 인지하시고 레이저 레이저 아니다 긁기 어 오히려 좋아 죄송 도하가님 천천히 나오세요 너무 늦게 계시면 죽어요 적당히 알잘딱 화이팅 끝까지 노란똥 긁는다 레이저 와 일로 쏘네 살았 살았어 나가면 돼 나가면 긁어요 오케이 바드님 암수 부탁드려요 부파 반대손 컷 컷 컷 컷 나이스 또 안나오면 딜컷 음 140줄 언저리 딜컷이에요 우리 계산 160줄임 흥분노 열로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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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딜컷 컷 컷 컷 컷 컷 어 어 나왔다 오케이 굿 빼고 바로 밴가님 암수 열로 가운데로 샤이형 또 안밟고 빡딜 밴가님 오면 암수 하나만 빡딜하자 한번 해보자 촉수 밟지말게 손으로 손으로 오세요 손으로 아직 안밀렸어 가운데 위험 잡아요 아 이럼 깨졌다 딜컷 밟힐거야 안밟나 안밟았다 고고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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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대기 대기 끝까지 끝까지 고 나가면 워로드님 암수 깬다 여기 안전 여기 안전 여기 안전 반대로 반대로 인코스 안전 항상 뒤로 뒤로 일자로 이거 웜 아무데나 구석에 깔아도 돼요 어차피 깨면 돼 구석에 그냥 안되나 성부 썼어요 촉수 아무나 깨주세요 게이지 없는 사람 나이스 레이저 나이스 창술 암수 오른손 안전 오른손 안전 곧 무력 터져요 집중 가운데 긁어요 즉사 와 워로르 반대 반대 에 안나와요 여기 안전 여기 안전 끝내 끝내 웨이 참에 끝 오케이 부파 부파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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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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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암수 들어갔음 빡딜 아드 일원 육천 후후 가즈 라잇 와 웨이도 안찾는데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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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흥분 흥분 어어 안죽었어? 왜 안죽어? 여기 여기 도하가님 살려줘 나 성부 쓸게 아 이 파티야 레이저 레이저 웨이 찼어 웨이 찼어 웨이 지지 아 나 또 노플이네 아 나이스 네벨 동기님 저희 히든암나를 써서 부파를 빨리 받은 아 그지 근데 안찼어 안찼어 아 근데 근데 방금같은 경우에는 딜이 너무 좋게 밀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그것도 있었어요 원래 그 30줄 티파 이후에 이난나로 한다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히든웨이 안쓰면 반이 좀 차더라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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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